죄송한데 제 팔 좀 잡아주시겠어요? 이러는거에요. 그래서 네? 그래서 네. 그래서 팔을 잡았는데 더 세게 잡아주세요. 그래서 엄청 세게 잡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어깨를 하시더니 갑자기 두두둑 소리가 나더니 어깨를 맞추시는거에요. 아마 무거운 장방울 들고 하시다가 팔이 빠졌나봐요. 셀프로 지금 하는거에요? 네. 셀프로 그렇게 빠지시는 분들은 한두 번 빠지시는게 아니라서 축하면 진짜 오비츠처럼 축하면 빠지신대요. 그래갖고 자기 혼자 끼실줄 아시더라구요. 의사다 의사. 셀프 힐 자힐 하는 중. 원래는 위험하다고는 하는데.